위대한 김종은 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 조직자며 향도자인 용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위대한 김종은 동지 만세! 위대한 김종은 동지 만세! countryKObooks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지호위대가 국지개양대를 향하여 엄숙히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절벽놈에 타령! 국지를 향해 국립! 국력이 강해야 국지가 빛납니다. 강대한 힘을 실은 국지만이 인민의 존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자웅마다 새겨온 그 천리가 힘차게 내집는 보통마다에 뜨겁게 심해옵니다. 국기를 우러러 경례! 전체 당대회 대표들과 열병군의 장병들, 위대한 강대국의 인민들이 이 시각 영암처럼 끌어충추라는 경제와 자부시, 불같은 애국의 열정과 아름다운 매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전암 높은 국기를 수엄이 우러듭니다. 국가의 유형도 대표들과 국가를 귀환하고, 역사의 영암의 수엄은 상징하며, 경제한 강대국의 조합의 방역이 주로, 국가의 유형도, 국가의 유형도, 국가의 유형도, 국가의 유형도, 국가의 유형도, 국가의 유형도, 국가의 유형도를 사용하기 einfлон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촌이 아름다운 해족은 반만 년 오랜 역사에 찬란 아무나도 자라나 즐기버린 일의 기억과 선는 힘 도도도 내밀어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파틀린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부교다워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아무나도 자라나 즐기버린 내 이 영광 동암 다 맞춰 이 조선 우리의 국가가 1월에 밤하늘가에 미아리쳐 울렸습니다. 저 어라운 새끼빨의 코새찬 벌렁인 소리는 더욱 눈부신 내일 당일운 앞날을 소리높이 말해주고 있습니다.